Yo what's up! We boom boom again! The Action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날로 알고 왔는데 오늘 또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음악을 만들면 되나요? 오늘의 곡 주제는 플렉스입니다. 힙합하면 플렉스잖아요? 플렉스로 곡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렉스, 플렉스를 주제로 곡을 만들라. 어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깝지에 감기 걸렸다. 인천분이세요. 인천, 인천 슬랭. 인천분들은 단어를 거꾸로 말해요. 야 건수 좀 가져와 이러면 수건 가져오면 되고 깝지면 지갑이거든요. 지갑에 감기 걸렸다. 돈이 없다고 요즘에. 깝지에 감기 걸렸다. 이런 어르신의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곡 작업하시기 전에 앞서서 여쭤볼 게 있는데 힙합 문화와 플렉스에 대한 생각은 혹시 딥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급이 있잖아요. 또 목걸이 하나에 몇 천만 원이 오고 가니까. 그거를 몸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능력. 사실 어떻게 보면 과시죠. 과시. 과시인데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마케팅 효과도 노리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디렉션 님이 해본 가장 큰 플렉스랑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플렉스 있으실까요? 트레이닝이 있고 명품 샵 가가지고 그래서 집을 끌고 가서 현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뭉탱 님을 꺼내서 낸 다음에 계산을 했는데 몇 백만 원 나왔는데 돈이 모잘랐어요.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 줬어요. 그런 거? 이건 좀 재밌는 에피소드. 근데 큰 그런 건 딱 없어요. 그렇게 크게 소비를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차 막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시계도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장비랑 이런 데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렉스 주제로 곡을 만드실 건데 어떤 분위기의 힙합곡이 혹시 플렉스랑 어울릴까요? 와 플렉스. 근데 안 그래도 곧 만우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우절에 내가 예전에 장난 삼아서 과하게 플렉스한 음악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만우절 기념으로. 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 미션을 받았으니 한 번 과하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렉스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츠 고! 요! 비트를 만들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트랩으로 가기로 했죠. BPM을 135로 잡았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골라봤고 그 다음에 제가 드럼 룹에서 스네어만 뺐어요 지금 원래 어땠냐면은 이런 드럼 룹 근데 스네어만 빼가지고 요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킥이랑 스네어랑 섞어서 들으면은 잘 어울리면 된다. 스케일이 크죠 좀 그리고 스네어 스네어도 크죠? 그 다음에 아까 스네어만 뺀 룹을 얹혀서 들으면 그 다음에 아까 스네어만 뺀 룹을 얹혀서 들으면 비트 이거지 자 이제 비트를 썼으니 가사를 한번 또 써야 됩니다. 이 비트를 한 백 번쯤 들으면은 가사가 완성돼 있을 거예요. 약간 이거는 어 엄청나게 부자가 돼있는 미래네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달리네 천천히 가는 건 시간은 낭비해 어차피 가족들 빼고는 남이네 남 신경 썼다면 이렇게 부자가 못 될 세상 초딩 때 첫 싸움 이유도 돈이네 너는 내 지갑만 들어도 왈 베겨 요런 얄미운 가사를 썼어요. 날씨가 추워서 어디 더운 지역에 있는 섬을 하나 샀다는 뻔뻔한 가사를 썼습니다. 이거 뭔가 누군가 어떤 래퍼가 보고 너는 플렉스 못해서 만우절 핑계로 플렉스 하지 요렇게 하면 안되는데 요런 뉘앙스의 가사들로 지금 벌스를 채워봤어요. 일단 좀 뭐 포인트들이 아까 말했듯이 섬을 하나 사는 플렉스로 갔습니다. 뭐 차 사고 시계 사고 이런 것보다 섬을 사는 내용으로 요런거죠. 만약에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끝날 때 아씨 꿈 하고 깨는 네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꿈이었네 약간 요런 내용 이렇게 만우절 겸 플렉스 미션을 한번 가사를 썼으니까 이제 녹음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녹음 레츠 고! 녹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달리네 천천히 가는건 시간을 낭비해 어차피 가족들 빼고는 남이네 남 신경 썼다면 이렇게 부자가 못될 세상이네 네 이렇게 지금 녹음을 마쳤고 다음편에는 뮤직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요! 지금까지 리번 번 어게인 그리고 디 액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아이구, 아우아우우! 아우아우! I got the groove, y'all What's up? 너 느낌 알어? 느낌 안다면 Welcome to the ribbon 날 쫓아와 띄깅하며 sounding language 끄덕거리며 금보다 비싼 시간을 써 그게 우리들의 flex 구독과 알람 follow me now 구독과 알람 구독과 알람 구독과 알람 구독과 알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